예능 신생아를 추천합니다. 뭐래?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부담을 앞으로 가져올까? 패스트트럭의 왕자 블루치 19년도 있잖아 한국에 있는 쭈꾸미 김치 어묵 떡볶이 여기가 어떤 섬이죠? 시뮬로우 진짜 맛있다 사람을 더... 스톱 박진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만 드릴게요 알아서 분량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가시네 담당 부재 감독님 다 같이 나가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베이스 캠프 가셔서 휴식하시면 돼요 준호 형 빵 줘 거기 다 들어갔는데 펴면 되지 아니 초콜릿은 못 먹는데 이거 안에는 파먹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안에도 이렇게 땡클하고 있는 이렇게 형이 형 치킨 치킨 이거 아까 사람들이 발로 밟고 그랬어 씻어먹으면 돼 이거 안에 좀 파먹으면 파먹을 수 있어 이따 봅시다 다 들어갔어요 다 갔어요 죄송합니다 안녕 그냥 가네 사람들이 게임이 너무 어려웠어 아 잠깐만 그러면 저 팀은 자동 그냥 끝이네 끝이지 그냥 여기 있는 거 고속 먹으면 되겠네 아니 아까 그 빵 아니 그 빵 거 어떻게 먹으면 모래면 안 들어가는데 진짜 다투고 나가는 거야? 저렇게 저 둘이 있는 거야? 진짜 진짜네 진짜 둘이 있네 저기 물이 여기까지 차 저기서도 물 많이 차면 또 일로 빠져나와야 돼 우와 나 그냥 즐길래 형 그냥 즐길래 형 슈퍼스탄 아티스트인데 지금 지나고 나면 이것도 추억이겠지? 괜찮았잖아 앞부분 작전대로 난 계속 너한테 감탄하면서 있었어 아니 내 차례때만 딱딱 터뜨리고 있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 계신 저희 두 분의 경호 업체분들과 리얼 추격전을 그냥 한번 뛰어보시라고요 바로 잡힌다고요 나 되게 빨라 형 잡혀 나 안 잡히면 저기 건너간다 가만히 해 한번 내가 풀샷 잡아라 종전 다 간다 종전 다 간다 뛰어라 뛰어라 피해 아 왜 힘을 빼냐고 왜 힘을 빼냐고 계속 옆에서 뛰어 안 잡고 옆에서 속도를 유지해서 뛰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굴욕스럽거든요 덩달아 정주정도 감시당하고 있는데 형 때문에 신발 끈 묶잖아 지금부터는 한독 콘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돌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하세요? 1박 2일의 앞으로의 대박을 속속적으로 기대하면서 돌탑을 쌓고 있습니다 미쳤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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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이렇게 돌탑 처음 쌓아보는데 신기하다 잘 쌓인다 재미없어서 편집이래요 그거 그래? 그래 재밌을 리가 없지 주노우가 안 풀려 주노우가 안 풀리더라고 Uh...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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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늘려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뭐요? 잘하고 깔아 놓은 것 같아 나무 옆에서 자야지, 나무 옆에서 진짜로 잔다 나 잔다 왜? 고영배 정준형의 캐스트어웨이 새들을 모아라 현재 세 마리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 목소리 꺼 이리와 여기 맛있는 거 있어 먹어봐 내가 너희의 아빠다 나를 들고 나가라 내가 왕이다 얘들아 아빠다 정준형이 미쳤습니다 드디어 헬기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밴드의 이름 바닥에 적어보는 메시지 번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S랑 O까지 적었는데요 RAN이 남아있네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지? 정범준 성대모사 하면서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줬어 내 고백을 받아줬어 저 아직 소라까지밖에 안 썼어요 저 아직 소라까지밖에 안 썼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마이크 찾으세요 야 그렇구나 예예 예예예 그냥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 진짜 물에 빠트려요 진짜 물에 빠트려요 이 날씨에도 이 날씨는 너무 좋은 날씨 아니야? 형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12월 때 빠진다니까 그쵸? 물에 빠지기 좋은 날씨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진짜 진미도 하자는 건데 이거 설마 이거 번지점프하는 건가? 네 번지점프하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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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명보다 진짜 잘하네 어? 어? 자 높은 거다 진짜 무서워 근데 왜 줄래? 진짠가? 주환이 형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예능은 나 저런 거 어? 진짜데? 신기하다 재밌다고? 이거 어떻게 재밌지? 마카오에서 233m 번짓였어 마카오에서 233m 번짓였어 10초가 떨어졌는데 10초 말이야 나 이거 실패했는데 몰라 안 했어? 안 했어 너무 길지 이야 이거 뭐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뭐 있네 난 절대 못해 이야 이야 그림이다 저 노을 뭐야 저거 천지창조네 저기 건네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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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조심 좋다 오 오 오 저런 게 있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녁식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와 네 먹자 예 진짜 먹어야 돼 뭔지 궁금하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메뉴는 네 삼겹살 우와 깨끗 우와 어울려 오 오 깨끗 먹어도 돼 조개구이 우와 조개구이 조개구이 오 6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10명? 5명씩? 팀장님이 10명인데 10명인데 10명이에요 어? 뭐야 쟤는 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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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언제 왔어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고영배와 함께하는 1박 뭐야 뭐야 그런 거 안 받았어요 세원팀으로 나온 거야 큰일 났어요 지금 왜 벌써 2주차예요 뭔 소리예요 분량을 간신하게 뽑아버려가지고 진짜? 형 너무 말이 많다고 이러면 나와야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 여기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정준영 씨 네 어떻게 분량 좀 잘 뽑았나요 많이 뽑았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 왜요 4주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한 시간 아니요 아니요 PD님 아니요 아니요 PD님 물이 들어와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런 기회 너무 주셔서 감사한데 네네 다른 기회를 다른 기회를 좀 주세요 이제 그게 좀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예능 신생화로 제가 친구를 이렇게 심의소까지 보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뛰셔야 되면 진짜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와 형 너울 봐 진짜로 야 지금 너울 볼 때 멋지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뒤에 봐봐 그렇지 좋겠네 아니 저녁 때 보니까 진짜 더 작은 표현 보는 것 같아 귀여워요 자 그리고 팀은 짝꿍끼리 한 팀이 꼭 될게요 저희는 팀을 정했습니다 아 우리 정했어 저희는 팀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정했습니다 아 저희는 정했는데 무슨 소리인데 재진아 빨리 와라 이제 아 근데 왜 나요 아 근데 왜 나요 아 근데 왜 나요 아 근데 아 근데 명호야 명호 죄송합니다 명호 형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영배씨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요? 지금 파이터가 두 명이에요 뭔 파이터가 싸우면 되게 못해 지금 꽃집 사장님이라고 저는 저기 임주환 있잖아 임주환 아니 키러 몇 하십니까 제이케 형은 어때요? 제이케 형이 태권도 사장이잖아 제이케 형 태권도 사장이잖아 제이케 형 태권도 사장이잖아 호랑정권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이 라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는 머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머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머리가 없어요 여기는 거기에 뭐 머리 누가 있어? 거기에 뭐 머리 누가 있어? 거기에 뭐 머리 누가 있어? 그 머리가 아이잖아 네? 그리니만 해야지 그리니만 해야지 끝까지 안 했으면 어머를 못했어 끝까지 안 했으면 어머를 못했어 자 나눴나요? 이렇게 네 여기 여기 달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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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 삼겹살이야 목숨 걸고 해야 돼 진짜 저녁 식사 북불복 첫 번째 게임은 포피리코 물따기 포피리코 양뜸 1대1 대결이고요 동시에 양쪽에서 포피리코 15바퀴를 돈 다음에 먼저 와서 물따기를 먼저 따르면 될 거예요 아니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형이 형이 좀 날쌤해 보이시니까 2번 2번 형 4번 저 5번 할까요? 6번 6번 형이 영역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여전히 5등을 말씀하게 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엠 모양 저거 화이팅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노란색 아 틀렸어 틀렸어 노란 노란 노란색 노란차차차차차차 아래로 알겠습니다 아래로까지 같이 해요? 아니요 그냥 손을 아래로 안 나네요 노란 노란 노란색 을라차차차차 에잉 정정아 어차피 지금 감을 준형이랑 맞춘 게 제일 준형이 어떻게 맞춰봐 준형이 어떻게 맞춰봐 준형이 준형이 감을 잡아요 준형이 감을 잡아요 이걸로 맞추면 얼굴 피나 오오오오오 장난 아니고 말이야 말 장난 아니고 1번 선수 나와주세요 1번 선수 나와주세요 둘 셋 렛츠고 동구야 동구는 잘하네 아 세네 아 동구랑 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아 동구랑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잘 버린 거 우리 에이스한테는 버리는 카드 주는 거였거든 그럼 준비하시고 1 2 5 5 5 5 5 5 4 5 와 준형이 지지 않아요 10 10 11 6 10 5 5 5 5 2 5 5 5 5 5 6 5 5 5 상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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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벌었습니다 우리! 잘 벌었습니다! 잘 벌었어 근데 형 오늘! 뭐지? 속이 너무 안 좋아 두 번째 선수 양팁 두 분 모셔놓고! 두 분 모셔놓고! 동네 후배야 동방 1위 지고 몰라? 동네 선배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한 거 그런 거 없어 키 진짜 크다 종미 형한테 지면 이상한 거잖아 아 야 지면 안 되지 너 바보 형한테 진 거야 안 돼 자 먹자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로우 일곱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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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이가 못 도네. 야, 뒤니까 못 도려봐. 정말 잘 써봐 봤는데. 정말 잘 써봐 봤는데. 종민이한테 졌기 때문에 여기는 서열이 이제 12위예요. 10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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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괜찮아. 우리 스쿨이 형 버리는 카드였거든. 어차피 다 버리는 카드야. 4! 1! 1! 2! 2! 4! 4! 2! 3! 4! 4! 4! 5! 1! 천천히 불해도 돼. 일본 선수 1! 1! 1! 1! 1! лят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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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전입니다. 2대1.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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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이제 에이스들밖에 없어, 우리!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누구 들어? 짭니다. 와우! 좋아! 빰빠바밤! 빰빠밤! 트렁큰 타이거!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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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케! 요! 리스펙하지만 물사대기 날려줄게! 빰빰! 오케이! 오! 오! 물사대기! 리스펙! 음이 없으니까 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음이 없으니까 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형, 의미 없지. 아, 예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능. 예능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되게 진지하다. 코끼리코도 온 게 처음이신가요, 혹시?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 네? 조달아 파이팅! 파이팅! 조달아 버리. 좋아요, 형, 좋아. 아, 좋아요, 형. 한, 둘? 하나, 둘, 좋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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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아. 아, 좋아. 못 떠 놓은구나, 형도. 집에만 해다. 좋아, 못 돼.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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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l. 하나, 하나, 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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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갑입니다! 이 Sheila!!! 와.. ool.. 이게 호 Dancingش reg段ala 처음 보다는 사람한테 불리하네. 의정부 쪽에서는 이러고 안 나오나 봐요. 의정복 다섯 번째 선수 아나 같은 사람 나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전 바가지를 꽂아 머리에 바가지를 꽂아 영배 약골 같다 지금 저는 제 힘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선배야 정규 형! 도망주가 되었어! 도망주가 되었어! 도망주가 되었어! 방금 깨졌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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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됐어! 오, 좋아,다! 방금 깨졌어! 파이팅! 와 대박 대박! 너무 못했어요, 대박!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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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반 게임 대박! 와, 이 게임 대박! 아 진짜 오레지 않았어! 제가 이 하체로 크로스핏 대표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나는 게임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파이팅! 파이팅! 포리케임! 나 괜찮아? 10, 10, 11, 11, 11, 11, 11, 11, 11, 12, 12, 13, 13, 13! 다 맞다! 진짜 왜 이렇게 빠르더라? 진짜 빠르다! 브라이언이 에이스였어! 첫번째 게임은 우리 파랑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오프닝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두번째 게임은 빨리 울기로 한번 해봤던가요? 빨리 울기! 드라마 보고 영화보고 음악 듣고 우는 걸 좋아해서 진짜 잘해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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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배우 두 명이고 빨리 울기 콜! 빨리 울기! 빨리 울기 콜!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두 명이 먼저 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다 울어야 끝내는 걸 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 다 울어야 끝내는 걸 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 다 울어야? 안 돼! 안 돼! 세 명만 합시다! 세 명만! 나 눈물이 없어! 눈물이 나오는 것이야! 눈물이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양 팀 작전회의 같은 거 시간 들을 테니까 주환이 형 잘 드세요! 얘네 잘 울어!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람 부는 쪽으로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아 좋은 방문 바닷바람이라 형 바닷바람이라 좋은... 아 좋은 방문 바닷바람이라 너 지금 해가 벌써 나오는데? 아 벌써 나오는데? 아 벌써 나오는데? 야 하지 않아! 아 난 할 수 있어! 너 잘한다고 했잖아! 아 난 할 수 있어! 좋아한다고! 좋아? 아니 너... 아니 잘한다고 해! 아니 말래 말래! 지금 감정 잡기 없기! 야 명호야 뭐하냐 명호야! 야 명호야 뭐하냐 명호야!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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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와 나와 나와 나와! 아 이거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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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압시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왜 갑자기... 아 잠깐만 동네 동생이 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동생이 되었어! 룰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눈물이 맺히면 소용없습니다! 쪼록 흘려야 되고요 제가 성공판을 드리면 뒤로 빠지셔서 서 계시면 됩니다 일단 스타트를 웃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타트는 다 웃으면서 가요! 홀! 홀! 입은 웃고 있고 눈물 흘리는 거! 입을 위해서 울기 그럼! 웃으면서 가요! 오케이! 준비하시고 7분입니다! 본인 카메라 보고 가세요! 시작! 진짜 짜증 났어요! 진짜 짜증 났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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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구 씨 성공 뒤로! 동구, 동구! 아아! 임지원 씨! 성공! 성공! 아아! 부러야지! 성공!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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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으ached! 아아! 아유가sk! 아아!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다 웃긴다, 이거.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이게 뜨거워, 눈이 안 뜨거워. 어? 안 나왔어. 김준호, 성공? 아, 영민 씨는 또 뭐야? 아, 또 뒤집네요. 뭐야, 신들린게? 신들렸어.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따라? 오늘 따라 안 나와. 수영아, 좀 나가야 돼. 수영아, 좀 나가야 돼. 오빠 너무 잘해. 근데 정준호가 지금 뭐 흉내내는 거야? 싸운다! 놀았어, 놀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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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웃었어, 웃었어. 나와야 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왔어, 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유태현이. 우와! 진정민 씨. 성공.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운는 거 아니야, 운는 거 아니야? 아, 운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아, 나왔어! 유태진 성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나와, 형이 형. 형이 형. 이러면 돼, 눈을. 아니, 채원을 틀어, 그래. 아니, 아까 제일 잘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진짜요? 아니, 진짜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야, 검은자 뒤집어. 그러면 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네? 너는 다행히 사서. 어, 외친다.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드los g- 오오오오옷! 위나아! 아직 안 흘러서. hop aufge- 컨백, 컨백. 다 말라버렸어. 컨백. 하단 거 случаλε, 크게jen다. 깊이지마! 둘, 셋, 넌, 넌, 넌. 둘, 셋, 넌, 넌. 둘, 셋, 넌, 둘, 셋. monet, 둘, 넌. 둘, 셋. 소 Ire 사이에 rises 형! 조명포고 검은 자를 위로 뒤집으세요 그러면 더 뜨고 있을 수 있어 형 조금만 더! 어딜 드릴게요? !! 살짝irezny 성공! piùounge 한 번만 울면 끝납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우는 걸 좋아해서 진짜 잘 울어요. 좋아합니다. 아니 아프시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수찬아! 아빠가 좋은데! 수찬아 핑키가! 수찬아 핑키가! 옆에서 한 번만 따라간대. 거기다 나오려고, 나오려고. 자, sulla다ента, 나오고. 나 올려고 그래! 나 Ç 나 올려고 그래! иль n 아 수찬아! 수찬아! 수찬아 isn't it? 와! 똑같은 눈물이! 챔피언의 눈물! 기적적으로 한 번 뚝! 챔피언의 눈물! 와! 끝났어요! 아무것도 해! 왜 그러네!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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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무슨 생각 하시는 분 우셨어요? 고영백 씨는 무슨 생각 하셨어요? 다윤이 저희 딸 5살짜리 눈은 뒤집어 까면서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돋아야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다 나중에 알아줘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눈물 제이케 형도 진짜 감정 많이 잡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무슨 생각 했죠? 저 아까 코끼리 저 아까 코끼리 코끼리? 네 코끼리 제이케 마음속으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아까 배명우 씨가 되게 뭐 슬픈 거 보면 막 아 저는 우신다고 해가지고 혼자 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드라마 보면서 근데 눈물 울리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제가 눈을 눌면 노래 두 게임을 연속해서 우리 파랑 팀이 이기셔가지고 우리 스킬 잘 먹었어 내가 감정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정말 우리 스킬 잘 먹었어 최종 승자는 우리 파랑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끝났네 그러면 다 뺏겼네 게임 끝났어요? 사실은 저희가 3라운드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3라운드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면 저희 3라운드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기면 한결의 찬 수준 마지막 게임 6명 대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임인가? 그러면 마지막 게임에서 6분만 하셔서 3등은 조개 3알 2등은 삼겹살 3조 1등은 가이치구이 한 조각 1등 하신 분이 2등이 그 3개 중에 나 이거 이기면 뜬다고 모르시면 돼요 원래 세 번째 게임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서바이벌 깃발 포킹입니다 물에 빠지는 건가요? 물에 빠지는 건가요? 난 다전이다 이거 난 다전이다 바닷속에서부터 이 육지로 향해 뛰어오시면 돼요 이미 들으라네 바뀌었네 일단은 무조건 저승에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무조건 저승에 들어가는 거야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명호 씨 같이 하고 싶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저희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뺏기 뺏기 하겠습니다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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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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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하다 아 1번이 왔어 방해맨이니까 형 이거 쓰고 하자 방해맨 이거 진짜 웃을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빛발은 닫게고 잉크콘이에요 배명호 씨는 끝까지 1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영광인 거고요 손 위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깃발만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첫판에 두 분이 떨어집니다 난 명호가 떨어지도 웃길 것 같은데 명호 이렇게 해도 나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같아 우리가 얘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을 잡을 테니까 4명을 잡으면 선에 4명을 이기겠어? 이길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첫판에 두 분이 떨어집니다 난 명호가 떨어지는 것 같겠다 1명을 잡으면 설마 4명을 이기겠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그럼요? 네 타깃 채울게요 타깃 채울게요 타깃 채울게요 와 marriage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와! 진 이런 거 아닌다 와, 진짜install다 우와, 진짜 치울러키는데 왜이래? 우와, 이건 여름바닥 아닌데? 이거 왜이래? 포기, 포기, 와 포기 포기! 포기 안 됩니다! 어! 아! 포기가 어디서 포기가! 와 이거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빨리 빨리! 포기가 떨린이에요! 빨리! 와 이거 말이 안 돼! 파이팅! 박혜민 파이팅! 박혜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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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해 지금! 충격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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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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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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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원 shakes! 원 shakes! 원 shakes! 원 shakes! 오, 신발이 너무 높다. 시원하면 2019년 출시될 공격. 아니 얘 미친 척도 안 해. 몰랐어, 미친. 그래 한 번 가면 어떻게 몰라요. 물인 줄 알았어. GGG. 자, 첫 번째 우리 고영배 씨, 자태현 씨 탈락입니다. 아, 너무 아쉽다. 자, 이번 판은 공정하게 앉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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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진짜 추워, 근데. 더, 더 내려가야 돼, 목만! 목만으로 올려줘. 준비! 잡았다! 잡았다! 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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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싸운다, 싸운다! 와, 이겼어! 대포권이 형이 이겼어! 뭐야,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신발 어디 갔어? 신발이 없어졌어. 형, 신발 어디 갔어, 형? 거기 있다! 저기 있다, 형! 어떻게 찾았어? 이야... 땡큐멘. 베명호 씨는 2라운드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해매는 김종민 씨 들어간답니다. 김종민 씨! 방해매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보 안 되겠습니다! 완전입니다. 공장입니다. 아, 지식하는 거 아니야?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와, 미안해. 우와, 설마 나. 어머, 어머, 어머. 뛰어가지고.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이번 판에서 끝납니다. 마지막 목까지, 목까지. 마지막 땡입니다. 준비! 진짜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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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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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1등. 김주환 씨. 2등. 정준혁 씨. 3등. 다이버. 잘하셨습니다. 빨렸네. 나도 같이 빨렸어. 내 힘 진짜 세. 야, 진짜 빨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살면서 이불이 된 느낌은 처음이었어. 이불 빨래 그냥. 와, 삼겹살을 포기하고 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주환 씨가 선택해 주세요. 저 삼겹살 먹겠습니다. 삼겹살. 와. 김주환 씨는? 조개조림. 아, 조개조림이래. 조개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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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먹겠어. 조개사계의 갈치조림.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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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그냥 빠져도 뭐.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조개고이 그리고 요즘이 제철이라는 갈치조림입니다. 자, 우리 화랑님. 선물을 주고. 맛있게. 자, 반갑습니다. 그럼 하고 있습니다! 고기 모았습니다. 고기 모았습니다. 아, 대명워 선수. 아, 멋있다. 공기 모자. 아이고, 쇼핑을 좋아합니다. 대선수는 약간 스타일이죠. 캠핑 좀 많이 다녀 본 선수님.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죠? 고기 됐어요, 고기 됐어요. 고기! 고기! 야, 근데. 야, 고기! 고기! 야, 형. 잘 녹인다. 고기도 거의 다 됐지. 고기 다 됐어. 고기 아직 안 끝났어요? 고기 다 됐어. 고기 다 됐어. 고기도 거의 다 됐지. 고기 다 됐어. 고기 다 됐다. 고기 다 됐어. 고기 다 됐는데. 고기가 맛있다. 고기 다 됐어요? 고기 다 됐어. 고기가 맛있다. 고기 다 됐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세 분한테는 복립밥 하나를 드렸으니까 나눠서 드세요. 좋아, 인심 많이 쓰네요. 인심 많이 쓰네요. 와, 맨밥이 쫓겋불네요. 자네, 자로. 바닷물을 먹었더니 아, 맨밥이. 큰형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큰형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형이었는데, 다행히 부담을 좀 줄여주셨어요. 형이니까. 일광일 최초로 된장 만든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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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밥을 먹는다. 된장에 밥을 먹었으니까. 아, 된장 만났어? 아, 고기도 넣었지. 형, 고기도 왜 먹어요, 그걸로. 아, 마늘에도 좀 넣었지. 와, 이런 거구나. 맛있대. 어떻게 되는 일이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국물도 없다. 가주세요. 형, 물 좀 줘. 아, 형님. 자로 드려. 야, 뼈를 그렇게 드려. 뼈. 우와, 뼈만 골라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뼈를. 이야, 조금만 더 이러지. 아, 그러고 보니까 명호가 또 부산이라서 종계공인을 또 맛있게 만드는 또 이렇게 있잖아. 같이 먹자. 가르비 갑니다, 가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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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물은 가르비. 자, 형님. 와우. 가르비. 가르비. 우리 하나씩 먹어요. 아, 고생한데 진짜 고생. 와. 아니, 저 노래방이긴 뭐예요, 근데? 저기요, 여기 가수분들 많으니까. 노래 한 곡 하면 뭐 주신다든가 이런 거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 불러서 95점 이상이면은. 한 점씩. 점수 나온다면 95점 이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형 탈 한 장으로 안 돼요, 이거. 아, 진짜 한 장으로는 안 되지. 세 졸. 세 졸. 세 졸. 세 졸. 아, 주헌님 뭐 할 줄 알아?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아니, 발라드밖에 모르는데. 아, 해? 아, 좋지 뭐. 아, 좋아. 오, 잘하네. 오, 약간 성식이 형 느낌 나는데, 성식이 형? 기억해 내가 더 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를 흘리네 너를 위워해야 하는 말 위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됐다. 잘했어. 다시 불려야 된대요. 다시 불려야. 아, 아깝습니다. 94점입니다. 아, 아깝네요. 됐어. 점수는 뭐 의미 없지. 왜냐면 잘 불렀잖아. 왜 당신이 사랑인지 알겠어요. 아, 영배. 되게 발라드 노래 하나 좋은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배 형 노래 잘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맨날 카페 곡 많이 불러가지고.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그때만 내게 있으며 아, 좋다. 아, 우리 여자 작가들 난리 났어요. 추우면 돼. 아, 노래가 아, 탈락 탈락. 아, 탈락 탈락. 아, 탈락 탈락. 아쉽군요. 한 명 좀 주세요. 아, 내나요. 형 95점 넘어야 돼요. 동전은 95점 넘어야 돼요. 95점 넘으려면. 95점 넘으려면 형. 그럼. 지금한테. 뭐 좀 가라고 그럴까? 해치 씨랑. 아, 누군지 아겠다. 팔굴제기 형. 오, 팔굴제기 형. 오, 팔굴제기 형. 오. 저는 심장 터질 뻔했어요. 와, 세진아. 너. 지금 챙겨주네. 분량 챙겨줘. 야, 세진아. 다행이다. 아, 진짜 못났다. 정말. 두 명. 그러면 두 분이 한 번 노래를 하는 걸로. 땡큐. 에이키 형이. 완곡을 바꿔 일부로. 1돌로 되어있다. 1돌로 되어있다. 1돌로 되어있다. 1돌로 되어있다. 1돌로 되어있다. 타이쿠은. 데이킹. 타이고인추 프리스에 있을 땅, 벙범. 타이고인추 프리스에 있을 땅, 벙범. 해. 타이고인추 프리스에 있을 땅, 벙범. 해. 오펀 더 브러그에 있을 땅, 벙범. 해. 이제 너를 감겨, 너도 나를 막여, 꿈에 안겨, 너를 맡겨, 그리고 말해보아, 터질 것 같은 충동을 느낄, 이게 우와두와나를 좋아, 지금이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 나를 너무나 환영해. 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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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아 이게.. 어 상수 상수! 어 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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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드립으로 발렸습니다! 거의 한 천만 원 넘는 가치라니 점겹살을 바꾸다니 이건 제이크 형이야 무작 잊혀선 다리 위엔 마지막 일이야기 아 명호가 좀 하네 그러면 명호가 명호씨? 자리촌 트로트에 자리촌 트로트에? 자리촌 트로트에? 다릅니까? 그라스에 아 그라스에 저거 어떻게 챔피언했지? 저거 어떻게 챔피언했지? 저거 어떻게 챔피언했지? 야 운동을 열심히 한 거야 오케이 나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조개구니쯤 사장님이네 이런 애들 어디 비주얼이다 아 흐르르 흐르르 벗골러 곳으로 벗골러 곳으로 흐르는 여름에 소문이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들 언제부터인가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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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님 자막을 덩고 타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잘한다 정수 나온다 정수 나온다 정수 나온다 잘한다 명언 매력 있네 경독이야 왁싱뇨 왁싱뇨? 또 편집대 왁싱뇨 브라이언 왔으니까 브라이언 노래 불러야지 나 노래 잘해도 돼요? 나 진짜 잘할까? 진짜 왁싱뇨 뭔 내용인데? 모음을 왁싱하는 거? 안녕하세요 브라질리온 왁싱입니다 왁싱뇨 왁싱뇨 재미있게 고음을 왁싱뇨 왜냐 왜 그렇게 미련소 ров지 폼편이야 폭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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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주러줘 내 마음을 원해 내 마음을 원해 재준아, 재준아 예능이 이런 걸 그냥 남편 죽었다 아, 잘한다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재준아 보라연 씨, 어떠세요? 이제는 듣기 싫어졌어요, 아예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아, 근데 다운 품이 정말 잘 됐는데 이게 원래 소가 침을 핥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 죄송하네 지금 안 바라지도 않았네 안 바라지도 이렇게 됐어 형 게임 언제? 저는 10월 첫째 주에 지금 아, 잡혀있어? 그럼 이번 경기 딱 할 때도 발라버리가 나오겠네 입장할 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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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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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감동 진짜 감동 진짜 감동 형, 이게 온 영혼 가요 대박이다 와우 이게 꺼져요 오? 오 테리인데? 처음에도 그거 해도 재밌겠다 이거 정딱에 제일 못할 것 같은데? 아우 괜찮았는데 뭐 어떻게 못할까? 다 줄 것 같아 그냥 아웃인데? 아웃인데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고영배씨 방전이래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세대 MC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저녁에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약간 위태로워져요 사실 준영씨가 알려줬거든요 다들 지쳤을 때 치고 나가줘야 된다고 다들 안 지치죠? 안 지치지 않네요 언제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일박이 일한 예능전쟁터에 초대해주신 분들 친구분들이 좀 든든하게 해주셨나요 다들? 우리를 잘해줬냐고요? 뭐 한 거 없는데? 야 얼마나 거기 있어주는 거기 있어주는 거 든다는 거야 그럼 왜 형이 판단해? 와 자세히 보니까 자기 거 하기도 되게 급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애잔해가지고 저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김준호 김대희 하나 둘 셋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일박이 저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다 저건 정말 힘들 것 같다 피하고 싶다 이런 게 또 있다면 머리 쓰는 건 다르던데 다음날 일 나가는 게 제일 다음날 일 나가는 거 그렇죠 아 그건 최고예요 최고 아 과자네 과자네 13개월 만에 돌아온 네? 조 복불복을 조 복불복을 조 복불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전쟁이네요 프루 Conan 쇼가 바른 조 복불복은 개인전 친구분들만 하겠습니다 오시eremy 매일 게임마다 그냥 친구분들만 게임도 할 거고 당연히 그친구분도 같이 정 Medicare 아ividad 한 팀? 네 매일 게임마다 이긴 사람은 조 Grove 면제고요 꼴찌 팁이 네 지목해? 한 팀을 더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하면 출장. 경손해야겠구나. 1등만 연체 안 돼요. 탕수육? 아.. 아.. 네.. 3점. 아.. 자기의 참.. 아.. 자기의 참.. 곡게잉은 뭐 그러고 계십니까? 곡게잉은 뭐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참팀, 보통 참팀. 아.. 탕수육 게임은 탕수육. 탕수육 게임은 탕수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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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되게 잘 찾는데 이거. 14년 동안. 가고 다 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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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실래요? 누가 한번 던질래요? 그쪽에서 뭔 상황에서 던져요? 배선수부터 해. 명옥 수. 그래? 수. 네.. 어.. 꽃게잉입니다. 어? 보여요? 네. 이게 보인다고? 말이 안 되지. 사람 주먹 보이니까 보이나 보다. 진짜요? 꽃게잉이. 꽃게잉이. 꽃처럼 초록색. 그렇지. 동치 시력이 좋은가 봐. 꽃게잉 맞는 것 같아. 꽃게잉. 야. 명호야. 진짜? 아.. 아.. 명호야. 진짜? 명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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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기 드리고요. 양말 신어요? 아이.. 신발요? 지금 상태 그대로. 맨발로. 나 어차피 못하는데 나 0인데 저거. 너 왜 0이야? 못해 아예 이거. 최진아 다해도 이거 꼭 이렇게 가나? 최진아 여기서 끝내자. 최진아 여기서 끝내자. 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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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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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고 convenience. 정의. 5인 착. 2인. 2인. 5인. 5인. 3인. predicolar. 봐봐. 봐봐.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어? 뭐야? 이게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갑자기.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아까? 아니 이게 눈이 안 좋아. 아, 안 보여. 자, 두 번째. 접니다. 형 옷 벗어. 걸리자 꺼낸다, 걸리자 꺼낸다. 근데 진짜 갑자기 안 보였어. 걸리자 꺼낸다, 하나만 타겠어? 아, 진짜? 이거 옛날에 김본보 형님. 형, 그 옷 위에 거 벗자, 벗자. 얘는 지금 어차피 저기 약간 택현, 택현하시는 분 같아. 아, 옷이 잘 찰 거 같아. 제가 군대에서 제기차기로 추석 때 포상 전화했어요. 아니, 말 포장은 진짜 말해. 약간 포상가가 좀 약간 잘난 느낌이 나네. 도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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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세히 못해! 포상가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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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인배우 좀. 아, 천수. 천수 하셔야 돼요. 야, 바지가 이거 너무 펄럭펄럭 커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하나, 하나. 다리가 길어서 올라가는 것도 오래 걸리겠다. 다리가 머리 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하나, 하나. 모리창이, 모리창이. 오, 꽃이. 아, 국가 잘한다! 아유, 잘해버렸네! 아유, 잘해.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해버렸네! 아유gar해. 슬리 surgeries, 울리tirもし, 울리미 Hallmate.. 일곱, 오오오.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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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뛸 그런 Marty Gottes 아 bolt! 오케이, puts encimaredit! 미 실제로 될 plenty. 은 molec Zero ounce interes tranways threshold 아유, 아닙ニ queria Place. 내가 골짜기... 어 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골짜기 오케이 자, 우리 형 타이거 제기... 제기케이 제기케이 타이거 제기케이 형입니다 근데 잘 찰 것 같아,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인데 나보다 형이들어 형, 방식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차지는 말고 이 스냅 한 번 만져봐요 형, 형 너무 늦게 올라가는 거 같아요 왼발은 어떠세요? 왼발은 안 불편해요? 왼발은? 왼발은 아, 오른불이... 아, 오른불이... 오른불이, 오른불이 나구나 도전 화이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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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잡으러 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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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세진아, 세진아 네 네 어떻게 할래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어? 야, 일곱 개만 넘기면 돼 그리고 혹시나 이겨도 너무 좋아하지 마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더 기운 거슬리는 거 아니네 우리 지금 꼴찌 유력하니까 우리 꼴찌 유력하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도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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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3개 조선 잘하는 거야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지금 אני 난 10개 칠 줄 알았어 히힛도 못하고 재미도 못하고 3개 치는 사람이 4개 치는 제이케 형한테 뭘 가르치려고 할까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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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해 지금 1등이 누구야? 지금부터 거슬리지 마요 죄송합니다 네 도착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달라가지고 힘만 좀 덜 주면 돼 네가 힘이 많아서 힘 조금 힘 적당히 형 그럼 형 높게 높게 차요 높게 높게 네 높게 높게 천천히 천천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천천히 오 마이 갓 아 얘가 두 번째로 오 잠깐만 지금 아 얘가 두 번째로 오 잠깐만 지금 뭐야 뭐야 뭐 goals 하는데 야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차태현 너무 근데 해현이 형 야 너 소리가 많았잖아 임주환은 임주환은 너무 안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해 너무 안 좋아해 아이 좋아해요 임조원, 차태현 일단 면제 아하? 아하? 가격이 좀 높았어, 데시벨 아하? 두 번째 미션 뽑아주세요 형, 제가 돌릴 테니까 일단 하시면 돼요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고깨는 나올 수 없어 형, 고깨 형, 우리가 알까기가 차라리 낫게 갑니다 자 굉장히 약간 수혜 알까기 알까기 지금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이면 부전승이 있네요 가위바위보에서 부전승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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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이겼습니다 으아아아 이제 둘이 안주영파가 안주영파 먼저 오케이 세진아 2번이다잉 형 이건 어떻게 끝이야 우리는 이제 아, 어떻게 하면 돼 아, 어떻게 하면 돼 자, 세진 씨부터 바로 공격할까요? 네 성공 바로 공격한다고? 네 어 바로 공격한대 goes 바로 공격한대 진짜? 자, 가요 조종했어 잘했어 이게 나아 그걸로 안다고? 조금씩 가야지 하 regardless 하 아, 이거는 뭐 저희 procedures 2대 2죠? 야 왜 이렇게 살살 춰? 왼쪽으로 형 손가락 좀 보자 어떻게 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못하네 진짜 야 얘는 되게 못한다 니네 얘를 근데 치면 여기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을 살짝 쳐야 돼 막하는 거 막하는 거 초반에는 나왔어 끝내겠습니다 야 졌어 스매싱 이거 형이 뭐지? 기다려 기다려 박빛이 형 야 야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공격하면 지는 거 죽여! 이거 죽일 수 있어 아 이거는 이건 공격이냐? 공격이냐? 그리고 얘를 좀 스테리트에 위를 추는 상태가 돼 아 잘할 건가요 아 잘할 건가요 아 잘할 건가요 이걸로 하세요 형 아니야 자아 형 형 1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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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비슷해 이거 봐 이 승애 좀 진짜 올라간 뭐야 카델을 끝났는데 이걸 이렇게 치는 거잖아 다행이다 야 진짜 못 알아내 더 모olé 어이 형이 왜 왔지? 형이 왜 왔지? 저희도 못 자고 다 못해! 뭐 땜에 그린 거 같지? 아니 아니요 형님 자 파이팅! 형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곡괭이 맞을 거예요 곡괭이 맞을 거예요? 곡괭이 맞을 거예요? 이 형 어떻게? 곡괭이 못 찍돼요 호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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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용호 선수 아아 형! 지친이었어 형 너무 뛰고 너무 막 하는 거야 맨어 맨어 아 맨어 불평이가 있다 이거죠 아 잠깐만 공격해야죠 공격 한 번 알죠 그렇지 세상에 아 좋아 가운드 넣었어 가운드 넣었어 잘했어 자 배 선수 과연 여기서 남자답게 아 시아 챔피언 아아아 아아 무조건 이거 하나 보내야 돼 방밤 바밤 바밤 빨라 버려 빨라 버려 빨라 버려 빨라 버려 잘 쳤 아 되게 잘한다 백돌이 역전이면 정말 오 오 오 어? 어? 그거는 일부러야? 아니 심장이 좀... 심장이 너무 작아졌어. 아, 아껴, 아껴. 아껴대! 방어적으로 가자, 방어적으로 가자. 최선을 공유해 방어적으로. 아, 이거 뭐야! 챔피언인데! 손에 땀이 나가지고, 와... 하나로 비해서... 아... 이거 보내야지. 이거 보내야지. 이 형들과 보내야 돼. 오! 이거는 진짜 좋은 경기. 갑자기 저러. 이제 1대1, 다시 이제 재밌어. 3대1에서... 내가 와이트. 아, 형? 어, 너? 또 그러네? 고칠하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 고칠하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 아, ред 위험 buffet 이 형 형.. 이 형 형 형 옆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범Care는 얘기죠? 아, 흠, 범죄네 이거. 아, 바美卓. Baz나는 소원 dif career, 그런 거 모르게. 어어, 그래요! 제발. 어? 아, 선생님... 이거 된다! 이게 힘들어, 이 안겨서 점프가 된다. 과장님 이겼잖아. 이제 태어났어. 이제 세 팀이잖아요. 또 부전승! 바위바위보! 바위어, 프라이어! 결승 가자! 가위바위보! 흐낭이오세요. 앉아서 연습하면 돼. 오의 하얀맛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타, 2타로 가자. 2타, 2타. 공격이 안 좋죠. 알싸하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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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내버려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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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아, 쳐. 됐다. 오우. 오우. 공격이 너무 가까웠어. 해 말아. 해야지. 가자. 야, 잼표현이. 아니, 떨리네. 야, 그렇게 얻어맞아도 몸이 괜찮은데 몸이 안 좋아. 이거 끝나고 몸살 날 거 같은데 형이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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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좋아진 거. 자식! 죄송합니다. 얇아. 아, 긴장을 너무 했다. 긴장을. 열나는 거 봐, 지금. 지금 열나야. 몸에 불 땅어리. 뜨거워. 아, 좋아. 결승전 바로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결승이야, 야. 그냥 결승이야. 진짜? 아! 오! 조금 줄여가지고. 살짝. 오케이. 오, 나 뺐. 목이 불 떠버린, 불 떠버린. 뜨거워. 스토시아! 기술이 뭐야? 잘 가르쳤네. 잘 가르쳤네. 오, 오케이.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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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브라이언, 너 아까비 왜 이렇게 잘해? 태신이가 유부로 그런가? 치! 도이하라고 해, 저거. 정답하게. 아, 이 아까비. 한 번 했어, 맘팎. 사운드. 도망가 형, 지금. 도망가. 브라이언, 그 시야가 나왔어요. 나도 그 같아. 그 각이 나왔다. 됐다. 슈웃!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와 무érience 너가 가있어! 너가 가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를 질렸더라고. 마침 바람막이가 바다 색깔이네. 감정은 너무 빠른 수육이더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보기 싫지 않아? 죄송합니다. 너무 듣기 싫어.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 저기 나가있어. 너 저기 나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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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려나 말다가. 대박이야. 죄송합니다. 조성이 하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조성도. 조성도 죄송합니다. 조성도 죄송합니다. 160만 원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 뭐라고 합니다. 자, 자, 자. 물깽이가 어떻게 되었지. 야. 다시 해야겠다. 너 동치야 너 뭐야? 물깽이 담당해서 어디야? 탕수! 탕수! 근데 왠지 영배웅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다 잘했.. 저기요. 지금 이 게임을 기다렸습니다. 다 잘하는데 다 잘해가지고. 이거 치면 끝이야 우리! 물깽이 남았다. 물깽이 뜨거운 거라. 탕수! 사야 이거야 이거? 먼저 하시죠. 이중수 펑수! 육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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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수! 육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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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자라는 애가 마중으로 갑시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건 판결도 못하겠어? 자 탕수육을 바꾸겠습니다. 이효리로. 이효리 하시오. 알아라랄 이렇게 생각해. 자 갑시다 빨리 와. 하나 둘 셋. 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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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배 씨. 하나. 영배 영배. 이효리! 이효리! 영배! 잘 못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바꿨어 나 이제 그냥. 이제부터는 관찰하자. 웃은 사람 다 찾아 이제. 웃으라고. 웃으라고. 어떡해. 자 하겠습니다. 제시연은. 라 조기. 라 조 기? 어 어. 편하게 한번 들으며 작구요. 자 가요. 시작!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라 조 기. 형 잘 해. 형 잘 하네. 이렇게 하면. 왜요 왜 그래. 지금 시작해봐, 조금 더 잘하네 너무 잘하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결승전이에요 제시어는 말미잘 하나 둘 셋 말미잘 말미잘 영화라서 말미잘 오오! 아! 이게 진짜 깜짝 놀랐다. 본객님.. 본객님 안 당한다. 본객님 무채해. 저기.. 너무 감정을 숨기는데.. 어우! 잘 알려주세요. 아아아아.. 지금 너희는 너무 안 좋아해. 아우 더워 아우 너무 덥다 이거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워전드 시작합니다 워전드 시작 오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